자 옷이 똑같지만은 같은 날에 찍어서 그렇습니다 화면 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확산, 디퓨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상한 친구들은 이따가 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원자들을 2D 평면으로 잘라놨을 때 원자 구조를 진짜 구조를 약간 결점을 2D로 슬라이스를 쳤을 때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아주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레티스 구조 격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요 실제 경우에는 보통은 다 한 군데가 비어있다라든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서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경우라고 봅니다 레티스만 놓고도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지만 언젠가로 기획되어 있는 재료의 물성 자체를 탐구할 때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레티스 내에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쪽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 이제 완전 OT 때 했었던 얘기 중에 동의 원소를 넣었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검출해낼 수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약간 남색 도는 친구가 동의 원소인 경우에는 셀프 디퓨전 동의 원소가 아니라 다른 원소다 하면은 서프티투셔널 디퓨전 스플링 맞았겠지? 맞았네 이렇게 되어 있고 스플링이 살짝 어려워요 이 부분은 스플링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거 하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레티스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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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위치가 트레이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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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되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순간이동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확산을 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로 갔으니까 동의 원소 검출이라든지 하면은 이 위치의 방사능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구해져 있어서 우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여기 있었지만은 여기 없는 경우 베이컨시라고 표현하는데 베이컨시라는 것 자체를 여러가지 용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진공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베이컨시, 그냥 베이컨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이 똑같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움직이면서 느리네 움직이면서 결국엔 이렇게 확산이 된다 얘도 입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베이컨시도 확산을 통해서 위치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베이컨시티 이퓨션입니다 인터스티셜입니다 약간 이것도 스펠링이 좀 어려운데 인터스티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티스가 있는 경우에 레티스의 더 작은 원소 뭐 대부분 금속 원소겠죠 요 정도 크기 이런거 뭐 산소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그런 큰 비금속 원자들 또 되어 있는 레티스에 금속 원소가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나타나는 거동인데 이렇게 그냥 요 사이를 이렇게 해식고 다닌다 이것도 확산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입자가 위치가 이동했다 대부분 다 확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싶은 확산이라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인터스티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많아졌는데 엔아이온, 캐타이온이 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엔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들은 대부분 이제 전자를 더 얻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더 크기가 크고요 캐타이온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 이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크기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반발력이라든지 전자껍질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디펙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있어야 되는 거에 뭐가 없다라든지 없어야 되는 거에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디펙이라고 표현하고 디펙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나중에 요거 아마 다시 다루게 될 거에요 디펙을 더 다루게 된다면 디펙에 이 양이온 음이온 간 이동을 통해서 어떤 디펙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어요 캐타이온이 움직이는 프랭크 이 엔이온이 움직이는 안티 프랭크 두 개가 다 사라지는 쇼트키 두 개가 다 이사관대에 들어가는 안티 쇼트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데 간격을 너무 조그만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겹칠 수밖에 없어졌어요 요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 있었던 친구가 여기로 갔죠 원래 없어야 되는데 생겼으니까 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디펙인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다 디펙입니다 그림이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요런 것들도 배우게 된다는 점 요런 디펙들이 있고 요런 확산에 관해서 이제 아주 멋진 FIC이라는 과학자님이 법칙을 정의를 하셨어요 FICS FIRST LOVE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J라는 새로운 문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3개의 짝대기 그어져 있는게 뭐 정의한다라는 뭐 수학적 기호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J는 플럭스 유속입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물질이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물리량이고 요거는 잘못 썼는데 요거 J고요 J의 단위는 대충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똑같아요 요 M이 질량이고 질량은 G니까 그램은 A는 면적 미터 제곱이겠죠 T는 시간 세컨드 해서 단위를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요거 요 친구가 그냥 FICS FIRST LOVE 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기울기라든지 뭐 이상한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곱해져 있지만은 관계식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를 그래프적으로 나타났을때는 요런 곡선형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인데 확산 개수랑 뭐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고 요 활성화 에너지 QD 기체 상수 R 템프리처 T 해서 확산의 정도가 온도랑 관련이 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식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FICS 세컨러 그거는 뭔가 좀 살벌하게 있습니다 이상한 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요 파트는 이제 요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증명이에요 요정도면 간단하겁니다 요 옆동네 화공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한번 따라 가봐도 됩니다 요거부터 좀 더 어려지는데 네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요 에러펑션이라는 특이한 친구도 나오고 에러펑션은 뭐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요 Z는 또 여기 요렇게 되어 있고 뭐 한데 요런 거는 다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문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은 C의 S 요거는 표면에 있는 농도 서페스의 S입니다 요렇게 있었을 때 요기 농도가 C의 S고 아마 요기가 C0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놓은 위치의 농도 변수가 두 개죠 X랑 T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FixedSecondLaw에 그냥 계산이라서 엄청 심도있게 다루고 막 그런 건 없고 요런 FixedSecondLaw, FirstLaw 요런 것들을 요 타임에 인디펜던트 한지 디펜던트 한지에 따라서 각각을 써줘야 된다 만점이랑 문제 상황에 맞춰서 케이블에서 구할 수 있다 HDS Location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HDS Location도 확산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확산이기도 하고 금속이랑도 아주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아까 Lettice에서는 원자들이 여기에 요렇게 더 채워져 있었는데 요게 통으로 이렇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확산하는 걸 한번 일단 봐보고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죠 똑같이 Diffusion이 이렇게 확확확 일어나가면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한 시점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요 HDS Location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버그스벡터라고 말하면 요 B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방향이 요 방향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그스벡터도 또 디스로케이션의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입니다 이것도 기하적인 센스가 있다면 편하게 할 수 있고 Extra Half Plane 약간 Half랑 Plane을 동시에 말하기가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요 아래 있었던 게 날라가고 남아있는 추가적인 면 Extra Half Plane이라고 하고 요런 것들이 있고 요런 엣지 디스로케이션들은 이렇게 재료 시편 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서로 꼬이기도 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물성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게 되는 물성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